1년의 분기별로 체력 측정을 실시해서 선수들의 몸 상태 그리고 체력의 변화를 체크하고자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그간에 운동하면서 생긴 어떤 신체 그리고 체력의 변화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 분기별로 체력의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힘을 끌고 있습니다. 간지야. 간지야. 황사현이야. 황사현. 쫄고 있는데? 많이 쫄고 있어. 추워. 몇이야? 미식끼야. 나 살아까워. 다 알았지?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그만할 거 아니야? 너 같은 조지? 다른 조는 아니지? 7조 5초! 4조! 오!!! 좋아 막! 시작! 하나, 둘, 셋. 자, 시작을 해. 무슨 소리야!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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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나오네. 실튩 5.4. 3초가 안 됐어. 3초가 안 됐어. 3초가 안 됐어. ㅎㅎㅎㅎ 네! 땡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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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이리와! 가봐! 가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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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.. 오이! 아, 진짜야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정말. 아, 어쩔 수 있는. 어, 우승은 탈락! 어, 우승은 탈락! 아, 우승은 탈락! 탈락! 수고하자! 앞뒤 이겼다! 앞뒤이 앞뒤 이렇게까지 140만 원까지 하는 거 천 수가 없어 148. 188. 188. 188. 188. 189. 나이스, 나이스! 멋있다, 멋있다. 멋있겠다. 진짜 멋있었어. 인정! 인정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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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반적인 총평은 한마디로 만족스럽다. 선수들의 몸 상태 그리고 체력, 근력의 변화들이 아주 좋은 쪽으로 많이 향상이 됐고요. 저희가 체력훈련을 진행하면서 중점적으로 놓던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월등해졌다.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단순하게 수치로만 비교해도 저희가 동계훈련 전에 약 2개월 전에 했던 체력평가에 비해서 현재 거의 좋은 선수들은 1.5배 이상 수치가 향상된 걸로 보이고요. 전반적으로 다들 약 30% 이상의 성적 향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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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